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요즘 영화는 인간이 너무 좋아요 영화가 정말 맛있네요 영화가 너무 맛있네요 영화가 정말 맛있어요 영화가 너무 맛있네요 영화가 엄청나게 맛있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어요 깊은 맛이에요 젤리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아직도 맛있을 것 같아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진미가 너무 맛있어요 오이 너무 맛있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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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요 매콤해요 달콤한 풍미가 거칠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마카롱 마카롱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